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왜 선생님이 또 섰을까요? 열심히 지금 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 겨울방학 동안 선생님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드디어 평가의 시간이 왔죠. 3월 학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월 학평은 그래요. 평가 내서 만드는 문제도 아니고 그냥 교육청 기출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런 교육청 기출이 물론 사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기출은 그래도 점점 발전하고 있는 시험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래도 시험이 시험이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교육청 문제들 중에서도 3월 학평은 의미는 있죠. 왜냐하면 가장 그래도 양질의 문제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거든요. 비록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나 이런 부분들이 수능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에서의 각 단원마다 나오는 어떤 문항의 개수랑 완전 다른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봤는데 선생님 너무 점수가 안 나왔어요. 선생님 저 내년을 기억해드리면 안 되겠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 1위에 의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 같아. 3월 학평을 통해서 내가 드디어 3학, 고3으로서 처음으로 내가 시험을 치렀는데 처음부터 나에게 이렇게 좌절을 맛보게 하다니 아 나 미쳐버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데서 어떤 멘탈 훈련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주위에서 이런 말들도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3월 학평이 수능 점수를 해 막 이런 얘기들 그렇죠. 통계적인 얘기예요. 통계적인 얘기인데 사실 통계는 진실이 아닌 거잖아요. 얼마든지 예외가 한두 개도 아니고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런 통계적인 거에서 내가 뭔가 나아지려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거니까 그런데도 역시나 또 기가 앓어서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정확하게 그동안 우리가 겨울방학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어떤 그냥 학습효과 학습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아쉬워 나 이거 알았는데 아직은 내가 익숙치 않아서 틀린 것 같아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단 다만 틀린 것에 대한 피드백은 되게 정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약한 부분을 좀 더 어디에 복습에 초점을 맞춰야죠.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3월이 됐든 우리가 뭐 6월이 됐든 9월이든 수능 전에 보는 모든 시험들은 그냥 과도기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크게 의미를 부여해서 너무 선생님 저 못 봐서 어떡해요 막 눈물도 나고 좌절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잘 봤다고 또 나 100점이야. 나 이미 수능 100점이야. 이런 거죠. 그것도 이제 선생님 옆에 있으면 몽둥이 팩토리아를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 뭐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게 맞겠죠. 일단 시험이라는 거 어쨌거나 잘 보면 좋으니까 잘 볼 수 있으면 좋으니까 이왕이면 물론 3월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 3월을 대비할 때 3월 범위에 맞는 공부를 좀 그래도 해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면 좋겠고 아마도 가형외교구는 미적분투 전범위 그리고 이제 기하 벡터가 없고요. 학류과 통계의 순열과 조합 그치? 그러니까 분할까지입니다. 경우의 스파트까지 그치? 그래서 나름 가형외교구는 범위가 그래도 나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죠. 미적분투가 일단 다 들어가니까요. 그죠? 그리고 나형외교구는 수학2 전범위. 수2 전범위랑 미적분원이 아쉽게도 급수까지죠. 급수까지. 나형외교구는 사실 어쩌거나 수학2에서 메인인 함수와 수열 단원이 있으니까 미적원에도 역시나 연속성을 다루는 그런 파트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은 좀 복습도 좀 철취해 주고 정리를 해주고.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여유에 충실하고 그 속에서 어떤 우리 행동여역. 선생님이 그동안 개념코드랑 기초코드에서 강조했던 거죠. 그런 부분들 복습을 좀 철취하는 것이.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즐겁게 치렀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거 한마디 딱 적을게요. 제발 복습을. 복습 좀 해줘. 복습. 공부는 공부의 기본은요. 예습과 복습이에요. 예습과 복습인데 우리 이제 고3으로서 사실 이제는 예습보다는 복습에 좀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그치? 그런데 문제를 풀이를 하는 것은 항상 예습이 먼저죠. 항상 야 문제 푸는데 내가 풀어보지도 않고 선생님 어떻게 푸나 이렇게 반가하는 자세에 오그러면 안 돼. 모든 문제는 항상 네가 먼저야. 네가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 들어보는 거죠. 맞은 것도 들어보는 거죠. 맞은 거는 또 난 맞았는데 아니야 맞은 것도 너는 그냥 맞은 거잖아. 그럴 수 있거든. 그래서 들어보는 게 좋아. 배속을 좀 빨리 하더라도 맞은 것도 들어보고 틀린 거는 당연히 꼭 점검해 보시고 그런 속에서 자꾸 배어나가는 거예요. 배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정말 많은 겨울방학 때 안에 필수 개념코드에서 했던 자기가 약한 부분들. 특히나 이 약한 부분들에 해당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3월 학평 범위에 맞는 가나연 각각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복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당하는 그 단원의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내용 영역 배우고 행동 영역 안내하지만 어쨌거나 그걸 실전적으로 가는 건 기출 코드에서 거의 이루어지니까 사실 어쨌거나 진리잖아. 진리. 하셔야 됩니다. 복습을. 복습을 좀 강조를 드릴게요. 어쨌거나 뭐가 됐든 점수가 나오게 되면 점수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후로 이제 선생님이 또 커리가 연결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시험 선생님이 보고 이 문제는 꼭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야겠다라고 싶으면 또 해설 강의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험 최선을 다해서 치르는 겁니다. 교육청이라고 해도 너무 너무 또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요. 모든 시험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강의를 통해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quisite약 부분이 잘 들으며 뭐 잉 Evangelgo 이 modo 요 오 있어요 rando 오 이에요 그래서 요 여러분들 이 알 아 요 요 감사합니다.